이곳은 인천 차이나타운. 저는 이곳의 웨이터입니다. 결정이 되었다면 무슨 쌈뻥을 먹을 것인지 말씀해주세요. 다른 손인데도 이런 결정장애를 겪은 건가요? 모두 결정장애를 이겨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.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먹으러 온 것이냐? 나는... 나는 몰랐다고 해요!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. 빨강이어도 하얀이어도. 걔네가 짬뽕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. 나도 아는데... 근데... 전혀 없어...